안녕하세요. 호미, 포수예요. 오늘은 김포시 지역화폐, 김포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. 김포페이란 김포시가 발행하고 김포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,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대안화폐입니다. 포수야, 김포페이가 왜 필요한지 알아? 그럼, 김포페이는 전통시장, 골목상권에 이웃들이 고객으로 찾아와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청년기본소득, 산후조리비를 김포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행복뒤수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. 김포페이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야? 김포페이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 방식은 기존 카드와 똑같이 생긴 형태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방식은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 등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어 너무 간편해. 근데 김포페이를 쓰면 소비자한텐 뭐가 좋은데? 소비자들이 김포페이를 구입하면 원래 가격에 6% 할인 혜택을 주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주고 또 소득공제를 30%나 해준대. 와, 대박! 김포에 사는 소비자들은 이건 꼭 써야겠네! 그것뿐 아니라 가맹점들한테도 혜택이 많아! 진짜 대박! 뭔데 뭔데! 김포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가맹점들에게는 가맹비, 수수료가 0%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가맹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도 생기고 매출도 늘어나고 일석사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! 김포페이 어떻게 사는 거야? 응? 응?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착한 페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원하는 금액만큼 입력하고 결제하면 끝! 그냥 앱만 다운받으면 되네? 맞아!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바로 김포페이! 김포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!